이성계는 고려를 찬탈했고 박정희는 제2공화국을 찬탈했으며 전두환은 제4공화국을 찬탈했다. 유방은 진나라를 찬탈했고 이세민은 수나라를 찬탈했고 조광희는 주나라를 찬탈했으며 주원장은 원나라를 찬탈했고 누루아치는 명나라를 찬탈했다. 찬탈은 정말이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찬탈하기를 모두 정말 잘한 것이다. 찬탈이 없었다면 폭정을 일삼고 권력을 흉기처럼 제멋대로 휘두른 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못했을 것이며 응징되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누구의 권력을 찬탈하든 압제 속에 신음하는 백성은 항상 찬탈을 환영했다. 지금도 푸틴의 권력을 김정은의 권력이 찬탈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백성은 차고 넘친다. 그처럼 인류의 역사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에는 항상 수많은 파벌과 권력자들이 존재해 왔으며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이들 간의 알력과 다툼으로 국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들은 항상 투쟁의 명분으로 국민을 앞세우고 정견의 차이를 내세웠지만 실상 그들이 싸운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근본을 다져보면 과거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 명의 김씨와 일로 관계처럼 그들은 대부분 한통속이나 다름없었다. 권력은 불쌍한 백성을 볼므로 모든 힘있는 자들의 상호관계와 그 상황 안에 존재한다. 사실 권력은 인간의 삶과 사회가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불가기란 것이다. 옛날 지배계급인 고관대작들의 정치무대이기도 했던 왕국의 궁중이라는 곳은 늘 권력을 가진 사람, 지구왕과 권력자 주변에 형성되었다. 권력이란 정치의 모든 것을 건 자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였지만 궁중을 가득 채우고 있던 궁중인들은 매우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권력을 획득하고 확대하는 한편으로 군주를 모시고 섬겨야 했다. 따라서 군주를 중심으로 음모와 흉계, 아첨과 속임수 등이 난무했으며 술잔이 오가거나 담소를 나누는 중에도 상대에 대한 중상우력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군주의 심기를 어지럽히면 그 길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아부하거나 심하게 아첨하는 뜻이 보이면 주위의 다른 궁중인들의 질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도학자처럼 행세를 하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군주의 환심을 사고 권력을 확대하려 했다. 힘으로 취하는 자도 있었고 덕과 재 또는 재주로 권력을 취하는 자도 있었다. 권력을 얻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는 더욱 힘들었다. 때로 급력과 여색이 동원되기도 했다. 현재 협조와 조정의 기술은 권력가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런 교묘한 처신에 능했던 권모술수의 대가들도 늘 동료 궁중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했다. 궁중인들이란 언제나 경쟁자들을 밀어내려고 계략을 짜고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흔하게 사용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산모력이었다. 그것은 지혜가 있든 없든 벼슬이 높든 낮든 권력자들이 가장 애호하는 방식이었다. 동시에 궁중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과 학식을 갖추고 세련된 품행을 보여줘야 하는 곳이었다. 훌륭한 궁중인들은 정중하고 품이 있게 행동했다. 교양 없이 아무 때나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거나 노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바로 만인의 짓한 대상이 되었다. 궁중인들은 서로 반대하는 동료를 은밀히 왕따시키고 소리 없이 적대시했다. 이것이 궁중인의 딜레마였다. 우아함의 모범을 보이면서도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적수와의 두뇌 싸움에서 이기고 적수의 일에 방해를 놓아야 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훌륭한 궁중인은 쉽게 재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혜롭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법을 잃지 않았다. 설사 적의 뒤에서 등을 찌르더라도 손에 비단장갑을 끼고 얼굴에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찔렀다. 완벽한 궁중인이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회오리 바람을 조심하고 유혹과 매력, 기만, 흉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었으며 늘며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했다. 궁중 생활은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술적 사고를 해야 하는 전투 상황과 다름없었다. 게다가 권력 싸움에 한 번 패하면 처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죽여야 하는 사실상 양해탈을 쓴 권력에 굶주린 늑대들 간의 전쟁이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왕궁은 사라지거나 힘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궁중과 궁중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문명사회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왕권을 지탱했던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궁중이 없는 21세기 사회에 살고 있지만 묘하게도 여전히 궁중인의 딜레마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계층이동과 신분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음모와 흉기를 꾸며야 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분권화된 사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작은 궁중들이 새로 생겨나 오히려 더 많은 왕글과 권력자들을 섬겨야 하고 수많은 궁중들을 오가며 다중 권력게임을 벌여야 한다. 더 힘들고 더 머리를 써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다. 어떤 면에서 인생 자체가 타인의 권력과의 전쟁이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차별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는 모든 사회에는 그러한 궁중의 딜레모를 안고 있다. 세상살이가 음모와 흉기로 가득 찬 옛날 궁중생활과 다를 바 없고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언제나 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면할 수밖에 없다. 무한하게 복잡한 인간들이 얽혀 사는 세상에서 권력게임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서툰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궁중인처럼 애들러 행동하는 기술을 익혀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무력한 천사가 되기보다는 성공한 죄인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묘하게 처신하면서 남의 눈에는 공정하고 우아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권력을 얻으려면 겸손하면서도 교활해야 하고 대놓고 과신은 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주목을 끄는 속임수의 능이 하는 것이다. 권력이 종교나 정의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던 실용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권력의 화신이다. 사실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이 권력을 얻으려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부인하려 했어도 오늘날의 세상 흐름이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최상의 목표로 삼는 마키아벨리즘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치나 산업, 경제 혹은 문화나 가정, 교회 등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그렇다. 한편으로 모든 것을 성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위에까지 성공하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확고한 권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이익을 명목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도덕적 분별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권력에 집착한다. 부에 대한 열망도 권력의 또 다른 속성이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권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한 데서 생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부가 권력과 명망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돈은 권력을 의미하고 돈의 이동은 부부간에도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특히 다른 마땅한 권력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력은 게임이다. 위기의 질서가 엄격히 지켜지는 사회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바꿔 놓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회위기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권력의 실체를 분석하고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는 법을 배울 필요는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기만과 은폐다.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교묘하고 우회적인 조종에 가장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정의를 입받게 내는 인간들은 대개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 묘한 정의감 등을 과시하는 모습을 뒤집어 보면 스스로 고단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챌 수 있다. 경직성을 과시하는 것 역시 권력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누구나 자기는 좋은 의도로 선의해서 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상하고 설령하고 사심 없는 성격을 가졌다고 믿게 하려는 전략이고 설득의 한 형태이며 어떻게 보면 교묘한 형태의 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권력 게임에서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외향 뒤에 진짜 의도를 숨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순진한 외향이 사실은 기만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세상은 험한 곳이다. 누구도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 권력은 고사하고 남한테 밥그릇이라도 뺏기지 않으려면 당신은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처세하게 대가 그라시아는 이렇게 설파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어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사람보다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신을 신답게 만든다.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들이 희망의 문턱에 머물게 하는 것이 유령이다. 그들이 고마워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은 바보 짓이다. 희망은 기억 속에 오르남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금방 잊어버린다. 예절 바른 사람보다 의지하는 사람에게 얻을 것이 더 많다. 갈증을 채운 사람은 우물에서 등을 돌리고 집이 짠해진 오렌지는 황금쟁반에서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